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가슴 성형이 좋다 안좋다 그런 편견이다 아니다 그런 사연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신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저희 예랑이 등에 욕문신이 있어요. 근데 이거요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실수로 한거구요. 절대 깡패같은거 아니고 양아치 아니고 사람 정말 착하거든요. 그런데 꼰대같은 우리 아빠가 반대를 해요. 원지 남친몸의 욕문신 때문에 결혼 반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30대가 된 여자고 제 남친은 저보다 한살 많은 직장인 커플이에요. 벌써 1년 반 가까이 연애했고 저희 둘 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라는 판단이 서서 프로포즈 받고 바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다가 아니 정확히는 저희 집에 갔다가 이런 그지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친 몸에는 문신이 몇개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철없던 20대 초반의 한 문신들이구요. 뭐 손목이랑 발목이랑 등 이렇게 세군데 있습니다. 물론 등은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엄청 큰 욕문신이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크지도 않을 뿐더러 흔히 말하는 그런 위엄용, 과시용, 그런 나쁜 문신이 아니거든요. 특히 발목에 있는 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려 15년 동안 같이 살았던 강아지 이름을 새겨 넣은 거구요. 물론 강아지는 벌써 죽었지만 늘 기억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새겼다고 해요.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손목에 있는 건 글귀, 레터링이랑 십자가인데 레터링은 그냥 남친 본인 인생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된 적, 이런 걸로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었을 만큼 이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아요. 그냥 성격이 조용하고 정말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등판인데요. 20대 초반 철부지 대학생일 때 친구를 따라 타투샵에 갔다가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실수로 같이 하게 된 거래요. 처음부터 그걸 하려고 작정을 하고 간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때 그거 한 거를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우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그 흔적 자국 있잖아요 지운 거 그게 더 크게 흉악에 남는다고 해서 못 지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하튼 그래요. 결혼 허락을 받고 식사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저희 아빠가 남친 손목에 있는 타투를 발견했고 바로 어? 아니 잘해. 그게 뭔가? 혹시 그 뭐 다른 곳에도 그렇게 했나? 이렇게 묻는 바람에 그냥 결국 다 알게 됐어요. 사실 그래요. 등에 있는 건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건데 어른들께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 말해버렸고 아빠의 뭐? 그래? 그럼 뭐 한 번 보여줄 수 있나? 라는 물음에 직접 옷을 벗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등판에 있는 욕문신을. 그래가지고 일이 더 커진 거죠. 나 너무 답답한 게 아니 손목에 있는 문신만 봤을 때도 아빠 표정에 싹 굳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남친도 그걸 봤어요. 아빠 얼굴을.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걸 보여달란다고 훌렁 벗어가지고 보여준다는 게 아 물론 이런 인간성 때문에 워낙에 곧고 바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게 된 거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너무 속 터지고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고. 지금도 그래요. 아니 왜 보여주는 거야. 여하튼 그래가지고 저희 아빠는 절대 죽어도 결혼 안 된다 그러고요. 오히려 아빠보다 더 걱정을 했던 엄마는 아이고 그 옷으로 가리면 어차피 안 보이는 건데 넘어가요. 꽁꽁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어줍시다. 이러고 계세요. 근데도 아빠는 아무런 설득도 안 통하고 절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말이지. 어? 그날 등판에 있는 그 용의 얼굴이랑 눈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뭐 그런 걸 등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냐. 또 문신을 그 정도까지 한 놈이라면 옛날 행실 역시 그냥 안 봐도 불을 보도 뻔하다. 어? 안 그러냐? 등등등. 거의 이건 뭐 아예 대놓고 깡패나 조폭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빠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아 물론 평소에도 많이 보수적인 거야. 저도 이미 알고 있던 거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가 꼰대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꼰대 같아요. 하 답도 안 나오고 미쳐버리겠습니다. 뭐 남친은 당장 지우겠다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저희 아빠한테 약속을 드린 상태고요. 지금 이 순간도 지우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요. 이게 테두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까지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완전히 지우는 건 불가능하고 또 방법이라고 살을 태우는 것뿐인데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게 등 전체라서 한 번에 다 지울 수도 없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거 지우는 시술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죠. 지금 저희 아빠는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인성이나 그런 거 안 보고 오직 하나 문신 그거 하나 때문에 남친에 대한 신뢰가 싹 다 무너져버렸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거면 지워봤자 소용없는 거면 저는 그냥 일단 지우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나랑 같이 아빠를 설득해보자는 입장인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힘들거든요. 저 이 사람 너무 사랑해서 없으면 안 되는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건 뭐 눈깔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가지고 똑바로 보지도 못하네. 잘 들어라. 이 세상 그 어떤 정상인도 아니 미친 인간이라 해도 그래 자기 등판에 육문신을 친구 따라갔다가 하는 놈은 없다. 그래 다른 것들 레더링이니 뭐니 레트링이니 뭐니 그런 거 넘어간다 치더라도 등판에 육문신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지? 아니다. 너 그 결혼 꼭 하길 바래. 뭐 결혼하고 나면 백포 쳐맞겠지만 다른 사람이 쳐맞는 것보다 네가 맞는 게 더 나으니까 너 혼자 맞아라. 깔깔깔깔. 2번 예? 뭐요? 친구랑 갔다가 육문신을 했다고요? 아니 그걸 지금 믿어요? 정말로? 3번 제가요 평소에 댓글 같은 거 안다는 사람인데 너무 걱정돼서 글 남깁니다. 물론 일반화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4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수많은 바온 어 그런 사람들 중에 등판에 육문신이 많은 사람치고 과거가 깨끗한 사람을 내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요. 정말 멀쩡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자기 등판에 용을 그리겠습니까? 그래요. 이거 편견 맞고 일반화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말이지 아니 자기 몸이 무슨 도화지도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이면 육문신 절대 못하지요. 무엇보다 쓰니 아버지가 딸림이 나쁘라고 반대하겠습니까? 결국은 인생이에요. 부디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4번 헐 팔에 육문신도 헉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을 판이구만 등판에 용이 있다고 아이고야 땡추에 제대로 홀린 모양이구만 깔깔깔깔 5번 만약 등판에 용 말고 뽀로로를 그려놓았다면 그랬다면 쓰니 아버지도 분명 찬성하셨을 거예요. 6번 차라리 솔직하게라도 말을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등에 육문신을 얼떨결에 친구 따라갔다가 했다는 거 이걸 누가 믿냐고 제대로 미쳤구나. 그래 너는 그런 걸 믿네 반드시 꼭 결혼해라. 두 번째 사연 원제 타투를 보고 과거가 의심된다는 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개월차 아직 20대 세대기입니다. 이번에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어요. 워터파크에서 물놀이하고 여탕에 가가지고 시어머니랑 형님이랑 저랑 시누이 다같이 사우나를 갔는데요. 저는 뭐 평소 친정엄마나 친언니랑만 목욕탕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뭐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름 용기를 내가지고 간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제가 엉덩이 위쪽에 작은 타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저희 시어머니가 보더니 손으로 찰싹 때리면서 아 이거 이 문신은 무슨 의미냐 옛날에는 문신 같은 거 하면 과거를 의심받았는데 뭐 요즘은 아니겠지 이러면서 휙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제 맨살을 허락도 없이 찰싹 때린 것도 싫었지만 형님이랑 이제 20살밖에 했는데 시누이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뭔가 더 수치스럽고 기분이 그지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여자끼리인데 뭐 어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행동이야 이런 소리만 해대고 또 저번에 여자들끼리 싸우다 가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우리 내일 또 다같이 가자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거절하죠? 남편도 커버를 안 쳐주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절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댓글을 여기 언니들은 어떤가요? 비슷한 일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겪은 적 없나요? 같은 의자끼리 그런 건데 제가 이해심이 없고 민감한 사람인가요? 댓글 1번 네 너처럼 나는 엉덩이에 문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 자체가 없습니다. 2번 아니 목욕탕도 가족이랑 밖에 못 가고 도시어머니가 자기 몸에 손 댄 것도 싫은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엉덩이 위에다 문신을 했대? 3번 남자든 여자든 문신하는 건 다 싫어. 그러니 쓴이 너도 문신에 이렇게 선입견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둬라. 아니면 남들이 문신하면 무조건 다 이쁘다 좋아해줘야 되는 거야 뭐야? 4번 개인적으로 타투 그래요. 저는 나쁘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런 저도 딱 하나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 바로 쓴이처럼 이상한 위치에 있는 타투들 이거 진짜 싸보이거든 그게 아무리 이쁘도 그냥 그지 같아. 뭐 남자도 비슷한 사람이니까 끼리끼리 결혼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5번 어? 아니 도대체 엉덩이 쪽에 있는 타투를 왜 한 거예요? 누구 보라고? 아니 본인도 안 보이는 위치인데 그걸 왜 했대? 6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엉덩이를 툭 침해서 갔다. 그래요. 진짜 무리하긴 하네. 근데요. 이거 말 꺼내가지고 문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역시 문신한 거 보니까 니 과거가 찔리는 게 있구나. 싸가지 없는 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러니 남편이랑 이혼할 거 아니면 그냥 요즘에 문신 패션으로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문신 하는 거 자기 마음이지 뭐 그리고 그거를 썩 좋게 바라보지 않는 거 역시 뭐 자기 마음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문신 좋아하는 사람이 야! 너도 해! 너도 해! 이렇게 강요하면 나쁜 거고 혹은 이거 좋아해줘! 이뻐해줘! 이러면 나쁜 거고 또 반대로 그딴 걸 왜 하냐? 이러면서 막 씹으면서 욕하고 그것도 나쁜 거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현실입니다. 현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어디서 본 거예요. 아마 연예인 아니면 무슨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유명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말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 사람 몸에 문신이 좀 많아요. 패션 문신 같은 게 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 몸에 문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양아치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몸에 문신이 있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스스로가 양아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문신하는 건 쉽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평생의 그런 게 생긴다고 그래서 나는 안 하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